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got tricot! 3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동국이 형 어디 갔어요? 동국이 형이 여기 근처에서 지금 투어 공연하고 있어요 아 이 근처에서요? 네 엄청 바빠요 어제는 중도 참여한 거 맞죠? 네 가만히 있다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데 3명 남아가지고 좀 놀란 거 같은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뭔가 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죠 아 어떤 일이죠 저희가 어제 세상 이런 일에 출연했습니다 와 한 세월을 해요 다시 한번 던졌다 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대로 내 맘속까지 들어와 주면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희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매력인 거 같아요 이 트릭셔서 네 또 재방송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1108회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불법당 프로듀싱 어땠어요? 방송 나온 거 보셨어요? 어 저 운동하다가 본방으로 봤죠 저는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아버지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에휴 아들이 하니까 봐야지 그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이러고 방을 들어갔어요 어제 태그 많이 그래도 해줘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여기 왜 왔죠 오늘? 여기 어디죠?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어디죠? 여기 어디요? 여기 바로 롯데백화점 본점에 왔는데요 저희가 또 온 이유가 요즘에 또 저희가 하는 게 뭡니까 공모전 킬러가 되는 게 저희 목표 약간 그게 된 거 같은데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도른자 콘테스트에 참여하려고 저희가 여기 이제 광화문 본점에 오게 됐습니다 통행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얼른 또 이제 찍으러 한번 장소 물색하러 가볼까요? 자 그럼 가시죠 렛츠고 어떻게? 신나게 여기 내가 알기로는 하늘공원 있다 그랬거든 7층에 7층에 하늘공원 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곳을 찾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치약이 지금 카메라 들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 프로정신 발휘하면서 열심히 가러 가고 있네 근데 여기 아닌 거 같지 않아? 그치 아닌 거 같아 객실인 거 같지? 어 내려가자 천천히 좀 가라 내려가있어 내려가서 천천히 빨리 오세요 응 카메라 드는 사람 생각 좀 해줘 10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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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층에 영플라자 오른쪽 진짜 여기 7층 어떻게 가지? 혹시 여기 하늘공원 어디로 가야 돼요? 하늘공원이요? 아예 나가셔야 돼요 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요? 7층에 있다고 들어가자고 영플라자 가셔야 돼요 연결 다리 길게 어 여기다 여기 괜찮은데? 어 괜찮은데? 바쁜데 어 여기 너무 커는데? 그러게 일단 드럼 가볼까요? 그래 따라라라라라 저희 집 오신 거 환영하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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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에 좀 못 미치네요 썰롱하네요 저희 의차 메인으로 메인 오프닝 찍었던데 사는 거 어때요? 그만한 데가 없는데? 그치 거기가 치우기도 편할 거 같아 넓어서 어 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거기밖에 없네요 결국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긴 한데 잠깐 쉴까? 어 안 돼 그런 거 만지면 안 돼요 사고 싶어 만지면 사야 돼요 여보세요 아 지금 롯데백화점이에요 일단 그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돼요 일로 올라올 거 같아 여기 세븐일레브 있어 아 각각 안 건너도 되네 가자 지금 삼다수가 없어서 삼다수 물병 하나 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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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비가 안녕히 계세요 아 물 샀어요 물 나 맛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사고 올게요 네 빨리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일단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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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가 할 컨테트 도른자 컨테스트인데 롯데백화점 한 바퀴 둘러보고 왔거든요 오늘 각오가 어떤지 한마디 해주시죠 열심히 해야죠 재밌게 도른자 오늘 어떤 도른자를 보여주시겠습니까? 느낌 가는대로 갑니다 느낌 가는대로? 바로 돌아주세요 오케이 렛츠고! 갑시다 뛰어야 돼 형 뛰어야 돼 미니팀의 롯데백화점 닥쳐진 롯덩 민신씨 죄송해요 지금 몇 시에요? 죄송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? 여기 아니에요 옆으로 한 번 더 가서 지하해요 오케이 네 로우 아니 근데 왜 뛰는 거야 도대체? 아 선생님! 왜 뛰는 거야 도대체? 아니 왜 뛰는 거야? 몰라요! 아니 근데 왜 뛰는 거예요?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깎아주자. 바로 앉아서 의차하는 거야? 바로 앉아서 의차하는 거야. 얘기를 해보자. 너 옆쪽. 준비됐나요? 응. 형부터 뛰어가야 돼. 그럼 어떻게 뛰어가?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줘야 돼? 양쪽으로 나눠줘야 돼. 그러면 형 목표가 안 돼. 돌아가요? 자 무무부 외쳐줘요. 자 시작! 무무부! 아 쟤 무궁아. 응. 허허허. 자 하나 둘 셋. 윗. 자 윗. 자 윗. 자 윗. 자 윗. 자 윗. 다시. 포크판스. 무무부! 무무부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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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 다시 다시. 아 내가 꼬였어 꼬였어. 자 하나 둘 셋. 무무부! 하나 둘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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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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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개색 이렇게 해야 돼? 보 보 보 보 보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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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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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윏차 유차 유차 아니 내가 아 진짜 미안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